안녕하세요. 에이핑크입니다.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우리 판다들 2020년 새해를 잘 맞이하셨나요? 2020년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소망 다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. 1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? 저요. 민족 대명절 설날이죠. 맞습니다. 다가올 설날도 모두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. 2020년에는 저희 에이핑크도 더 좋은 모습 행복한 소식 많이 전해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에이핑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